이번 국정감사는 정권이 교체되고 처음으로 치른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했는데 지적에 거쳐서는 되지 않고 시정조치를 빠르게 취해서 국민들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카카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. 원내대표로서 직접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회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국정감사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0시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 후보자가 지명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국정감사와 겹친 탓도 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청문 요청서 자체를 제출을 늦추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교육부 장관 자리 공석이 벌써 80일이나 지난 상황입니다.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만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남김없이 후보께서 최대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.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를 드립니다.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는 자중해 주기 바랍니다.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해 왔고 지금 인사청례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해 놓았습니다.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식의 의혹 제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